그럼 샌드위치 먹자. 지금 안 먹으면 우리 못 먹을 거 같아. 근데 진짜 다 터졌어. 아니 터져도 맛있어. 상태 좋은 거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언니 괜찮아 괜찮아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. 우리 엄청 빨리빨리 만들어서 왔는데 먹어야지. 다리가 후드후드 거리는데? 빨리 씻고 만나자. 네. 다 됐어. 됐어? 원래 엄마랑 같은 가봐. 응? 엄마랑 같은 가봐. 너무 먹은 거 같은데. 이거 말하고 있는데 다 했어. 다 할 거 같아. 오빠. 뭐 뭐. 이거 훔쳐줘. 내가 훔쳐줘. 맛있겠다. 먹겠다고 살겠다고. 그러니까. 내가 옆에 랩 깔아주니까 언니가 그거 올려면 되겠죠? 경력이 많으신가 봐요. 아 경력이 없는데 열심히 한번 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날인가 봐요. 네. 이 정도면 될까요? 아니에요. 조금 더. 더 해야 돼요? 조금 친하네. 네. 네. 두 번째가 왔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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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? 맛있었어요? 맛있어. 네. 네. 어, 근데 맛있었어. 진짜. 시장 끝나고 먹었어야 뭔가 더. 좋았을 텐데, 시장은 안타까워. 진짜 맛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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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